시작 퀵오픈을 때리는 메가 레이나 오른손 헌터필러 터치아웃으로 환리되었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1 승기 대여를 낚으면서 중국생명의 7연승 처지 정관장은 4연승 이번 시즌 정관장의 최다연승으로 갑니다 본 배구에 가려는 갈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지가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정관장 선수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경기 불안을 분리쳤어요 최근에 좋은 경기를 하다보니까 선수들이 같이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오늘 상대의 지심이 계속해서 발휘되면 1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승점 3점을 더하면서 승점 53점이 된 3위의 정관장 물론 상술적으로는 1위 현대건설과 2위 흑목생명에게 6라운드 자녀 5경기를 네 아주 중요한 경기를 지금 했던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1 승리를 따낸 정관장 곧 추격자인 4위의 제스칼텍스 5위의 글쎄요 지하 선수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스칼텍스 5위의 흑목생명 전에도 상당히 심정으로 많이 부담스럽고 아, 메가 선수도 있고 이 양주 외국인 선수가 정말 9만 보 페이스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양주 외국인 선수가 메가 선수를 다 흑목하고 있고 아, 완전히 다 흑목하고 이 양주 외국인 선수 이 양주 외국인 선수 3-1 이 양주 외국인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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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